이어서 이슈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가수이자 작곡가인 유희열 씨가 표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에 13년간 진행했던 음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표절 논란이 다른 가수로 번지지 않을지 가요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중음악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희열 씨의 표절 논란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점들을 동아일보 임희윤 음악전문기자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초록창 검색하면 나오는 프로필 사진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좋은 쪽이겠죠. 거기는 거의 락가수 같은 기자라기보다는 그런 사진이 걸려있던데. 저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담은 사진이고요. 개관천선했습니다. 음대 출신이신가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하다가 음악전문기자가 되신 거예요? 원래는 사실 음악방송 프로듀서가 되고 싶었는데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기자가 됐는데 마침 또 문화부에 발령이 나서 열심히 음악기사를 써봤더니 계속 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해피한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오늘 짚어볼 유희열 씨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표절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자님 이름으로 검색하니까 아직 관련 기사 안 쓰신 것 같은데 아직 안 쓰셨죠? 네. 맞습니다. YTN에 나와서 얘기하려고 아직 안 썼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로 얘기를 좀 나눠주시는 거네요. 일단은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사건이라고 하긴 그렇고 논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발단이 된 거는 지난달이었죠. 6월에 유희열 씨가 발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그래서 유튜브에 먼저 공개를 했었던 생활음악 시리즈라는 음원 시리즈가 있는데요. 거기 수록되어 있는 아주 사적인 밤이라는 곡이 표절 의혹이 이제 불거졌는데 유튜버를 통해서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 곡이 1999년에 사카모토 류이치라는 일본의 유명한 음악가죠. 그분이 발표했던 아쿠아라는 곡과 너무 흡사하다. 이런 의혹이 이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이른바 바이럴이 되면서 이거 정말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희열 씨도 입장문을 내고 이거는 좀 무의식 중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유사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런 사과문 비슷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진화되는가 싶었는데 사실 이제 유튜버들이라든지 누리꾼 분들이 유희열 씨의 다른 곡들도 비슷한 곡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 곡들을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라는 음악방송에서 하차를 하겠다. 이렇게 유희열 씨가 발표를 하게 되는 결말을 나왔습니다.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게 늘 가요계의 표절 논란 같은 걸 들어보면요. 저는 이제 완전 일반인이니까 그쪽에서는. 뭐 논란이 되는 곡들은 다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이게 무언가 법적 혹은 음악계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아주 사적인 밤이라는 곡과 아쿠아라는 곡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유희열 씨와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일단 상당히 유사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멜로디도 그렇지만은 어떤 느낌, 테마, 특히 테마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해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잇따라서 화제가 다른 몇몇 곡들도 들어봤는데 그 곡들 중에서 두세 곡 정도는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레퍼런스로 활용을 하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달리 이거는 표절 논란이 될 수 있을 법했다.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기에는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앞서서 이제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과문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던 그 기억에 의해서 유사성을 좀 띄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 이 사과문은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입장을 내지요. 사실 표절 논란이 불거질 때 그런 입장을 내고 내가 뵙겼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베낀다는 게 진짜 의도적으로 대놓고 베낀다는 거는 본인의 어떤 커리어에 대한 사망 선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성이 높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무의식적인 어떤 작곡에 의해서 유사성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혈 씨의 사과문 자체에서는 그렇게 진실성이 그래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자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똑같이 느끼셨는지 처음에는 진화가 되는 듯 가라앉는 듯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곡 또 다른 곡 계속해서 의욕이 불거지면서 아니 이거는 무의식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표절을 의도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욕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다른 곡들 어떤 곡들이 논란에 좀 휩싸이고 있는 거죠? 일단은 아까 사카모토르의 제 아쿠아라는 곡이 아주 사적인 밤과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해피 벌스데이 투 유라는 곡이 있어요. 성시경 씨의 2002년 앨범에 유혈 씨가 작곡을 해 준 곡인데 이 곡이 이제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그룹 중에 안전지대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리더인 다마키 코지라는 슈퍼스타인데요. 이분이 발표했던 곡제곡도 똑같아요. 해피 벌스데이 투 유라는 곡하고 가사부터 멜로디나 느낌 같은 것들이 너무 유사하다. 그런데 이 생일 축하 노래는 사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그 음은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 노래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아예 새로운 곡인데 가사부터 이제 그 주요 구절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2013년에 무한도전 가요제 발표가 됐었던 곡인데 Please don't go my girl이라는 곡이 역시나 또 미국 그룹인 퍼블릭 아나운스먼트의 바디범핑이라는 곡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당시 방송에 출연해서 유혜열 씨가 이른바 막 춤을 추셨어요. 그런데 그 안무까지도 사실 이 퍼블릭 아나운스먼트라는 그룹의 안무와 거의 유사해가지고 이제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빼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뭐 가장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발단이 되기도 했고요. 아쿠아 사카모토 류이치 원곡자인데 이 표절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유혜열 씨의 사과문 이후에 사카모토 류이치 씨가 직접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핵심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창작물은 기존 예술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취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적 조치는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곡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표절 문제가 나왔을 때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누리꾼들이라든가 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냐라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어떤 화제에서는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법적으로 가면 이거는 민사의 영역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른바 표절을 당했다라고 얘기가 되는 원곡자 이분이 어떤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작권을 배분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소송을 통한 그런 것들이 보통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 많이 이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의 수익 저작권료랑도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내가 원곡자로서 금전적인 이득을 다시 끌어오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른바 화해라든지 협의를 해서 저작권을 예를 들면 유예열 씨의 곡인데 합의를 통해서 이 곡에 대해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은 앞으로 7은 유예열 씨가 갖고 3은 사카모토 류이치 씨에게 배분해 주겠다. 이를테면 이런 식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 왔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그런 내용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거죠? 네. 맞아요. 김태원 씨인가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일본 아티스트들은 자존심도 높고 이래서 이런 표절 논란이 있을 때 상당히 완강한 입장을 취하는 편인데 좀 놀랐다 반응을 보고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실제로 일본 아티스트들은 좀 그런 편인가요? 그런 편이 있고요. 사실 제가 공교롭게도 사카모토 류이치 씨 그리고 안전지대 사마키 코지 씨 두 분 다 만나뵌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뭐 일본 음악계에서는 정말 거장 중에 거장이죠. 상당히 겸손하고 온화하시면서도 자신의 어떤 음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자부심이 상당하신데 그렇지만 이제 뭐 사실 조심성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본인의 나이도 많고 그런데 어떤 이전 투구 양상으로 갈 경우에는 서로 생체계를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 법정 소송이 몇 년을 끄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일단은 즉각적인 입장은 좀 애매모호하게 또는 온화하게 내놓고 그 뒤에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정민재 평론가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이제 안테나 소속으로 있는 가스 박새별 씨 후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모두 다 이게 뭐 유희열 씨의 입장에 동의하는 듯한 그런 또 평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도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은 그 제 생각은 조금 표절에 대해서는 또는 유사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보통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레퍼런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레퍼런스는 우리말로 하면 참조 또는 참고인데요. 사실 레퍼런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특히 작사 작곡계에서 쓰이게 된 거는 어떤 유명한 외국곡을 가지고 와서 제작자가 작사가나 작곡자한테 설명을 할 때 또는 작곡자들끼리 협의를 할 때 또는 작곡자가 편곡자가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이런 느낌을 내고 싶은데 예를 들면 몽글몽글하지만은 약간 거친 느낌을 내고 싶은데라고 하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지대에 이런 곡이 있는데 이 부분을 들어봐봐. 이런 느낌 비슷한 건데 말이야 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 쓰이던 단어였어요. 사실 레퍼런스라는 단어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실은 그런 유사성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이건 레퍼런스다. 이건 오마주다. 이런 식으로 좀 편리하게 넘어가는 치트키처럼 돼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유혈 씨가 원래 레퍼런스를 많이 활용하는 작곡가다. 명향받은 것을 공공연히 많이 드러내고 그런 것을 토대로 작곡을 하는 것이 유혈 씨의 경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혈 씨가 지금 갖고 있는 입지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 대중음악이 세계적으로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멜로디와 또 새로운 분위기와 완전히 새로운 곡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그것도 명망 있는 작곡가가 여러 곡을 이른바 레퍼런스라는 미명화에 뼈대를 갖고 작곡을 한다. 이런 것도 그렇게 곱게 넘어가 줄 일인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가수 박새별 씨의 경우는 누구나 사카모토 류이츠의 노래를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토이 음악을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음악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면 이런 부분도 조금은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음악에서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이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저도 모르고요. 네 마디, 여덟 마디 이런 걸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게 사실 명확히 딱 정해진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여덟 마디라고 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심지어 이런 저작권 관련 소송이 발달한 해외에서도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 편곡자들, 제작자들 또는 음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진안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초송이 이루어지고 또는 화해 권고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덟 마디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표절 이렇게 속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논문은 검증하는 시스템 같은 걸 돌려서 80% 이상이면 표절이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음악에는 그런 게 없고 그럼 정성적이고 국민정서법에 의한? 국민정서법은 아니겠지만 법정에 간다면. 예를 들면 해외에서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곡들도 그런 소송을 통해서 사실 저작권이 배분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틀스 출신의 조지 헤리슨의 마이 스윗 로드 같은 경우 그런 곡도 조지 헤리슨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소송 과정을 통해서 저작권을 배분을 하게 됐고 예를 들면 라디오 헤드의 크립 이 곡은 너무 유명한 곡이거든요. 라디오 헤드의 크립도 지금 저작권을 배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홀리스의 The Air That Are Breathe라는 곡이 있는데 아직 18년 전에 나온 곡인데 크립보다. 그 곡과 나중에 들어보시면 정말 한 두 마디 정도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완전히 다른 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헤드의 크립은 저작권의 일부가 홀리스 멤버에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니까 그 예전에 소리쳐. 네 맞아요. 그 곡도 두 마디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가리스 깨치의 리슨트. 가지 말라고 소리쳐 그 부분하고. 리슨트 마이. 그것도 이제 그러면 수익이 다 넘어간 상태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유희열 씨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른 가수들까지 이 표절 잡아내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적 씨도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같아요. 네 조금씩 이제 옮겨가고 있는 양상도 있는데요. 이적 씨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곡 달라드 곡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이 곡이 브라질 곡입니다. 루비 그래나라는 곡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이미 비교 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좀 바이럴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 유희열 씨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한 두 곡 세 곡 이 정도는 상당히 유사성이 누가 들어도 느껴지는 곡들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야 이거 유희열 잡아내자 이래가지고 막 다른 곡들이 이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곡이 되고 15곡이 되고 20곡이 되면서 번지는 양상인데 사실 그 뒤에 곡들 중에서는 유사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곡들도 상당히 있어요. 조금은 억지스러운 추측도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심지어 악성 댓글과 어떤 프레이밍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은 좀 과도한 마녀사냥 같은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뒤에 이적 씨까지 얽히면서 심지어는 이제 악성 댓글 중에서 야 이 서울대 천재들 이거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서울대 프레이밍까지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희열 씨는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는데 이적 씨는 이제 새로운 또 음악 프로그램을 최근에 맡게 되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서서 말씀하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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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 의혹도 다 비교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좀 어떠셨어요? 글쎄요. 제가 뭐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듣기에 따라서는 상상이 유다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이게 논란이 거듭되는데 뚜렷한 무언가의 대책이랄까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한계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요기는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할까요? 앞서서 말씀도 잠깐 해주셨지만요. 네. 일단은 사실 1990년대까지는 이른바 공윤이라고 해서 공연윤리위원회 여기가 표절 판정을 내버렸어요. 국가 공인 표절곡이 되면서 눈물을 머금고 사실은 표절 판정을 국가에서 받고 눈물의 기자회견하고 은퇴를 하거나 활동을 접어버린 이런 웃지 못할 지금 돌아오면 그런 사태도 있었는데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사실 그 판정의 어떤 공이 누리꾼들한테 넘어오게 됐죠. 그래서 국민정서법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화나게 하면 무조건 몰아가지고 더 비슷한 곡 없어 이래서 이제 몰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표절에 관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모아볼 수 있는 어떤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음악계에서 자체적으로 좀 만들고 또 해외 사례처럼 좀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활발해질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케이팝이 세계화되고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자정 또는 소송 이런 것들이 일반화 그러면서 표절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어떤 기준에 대한 함께 마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일보 임희윤 기자였습니다.